자, 이와 공영의 대한주 한 종목씩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한 분이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종목 동원개발을 한 분이 알려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공영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결국에는 새 정북 정체의 수혜주로 현대건설이 가장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원개발과 현대건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점을 주셨네요. 네, 반대말이죠. 그래서 동원개발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부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중형급 건설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전문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기업으로 돼 있고 또 동진건설, 동원주택, 동원통영수산 이런 쪽에서 13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의사가 아니죠. 그러네요. 그런 쪽인데 건축의 쪽이 한 56%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체공사입니다. 자체공사가 38%대를 차지하는데 보통 건설사가 건설을 진행을 할 때 PF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져와서 거기서 같이 연결해서 그래서 또 끼어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즉 자기 어떤 운전자본을 자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을 끼워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과 대비해서 수익은 좀 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안아야 되는 부담도 커지겠죠. 그런데 이 자체공사라는 얘기는 어떤 땅을 매입부터 그리고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견견설사로 봤을 때는 또 비중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 회사의 브랜드가 미스타동원, 동요원, 로얄, 듀크.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강남 지역 쪽이겠죠. 네,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쪽에서 어떤 브랜드는 이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5년 평균이 18%대가 됩니다. 건설사의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5%대에서 10%대 정도가 많은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또 이 자체공사에 대한 강점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재무구조를 보게 되면 현금성 유동자산이 5,600억까지 됩니다. 시가총액이 4,800억입니다. 현금이 시총보다 많은 회사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재무구조도 건설사 치고 부채 비율이 몇 10%대다. 상당히 우량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에 시가 배당률이 2.8% 정도면 꾸준하게 배당도 양호한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쉬운 게 작년에 볼륨 자체가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면서 매출이 한 30% 이상 줄면서 4,100억대. 영업이익이 973억대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마 주가가 중장기로 정체를 받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말씀 드렸듯이 시총이 4,800억이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가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자산대비 PBR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0.5배. 여전히 실적 자산대비 저평가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변화가 건설주에 대해서 훈풍이 불었을 때. 물론 대형주 쪽으로도 많이 시각을 가겠지만. 똘똘한 중소형주 쪽에서도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번쯤 눈길이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이집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개발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올해에는 건설사,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건설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알짜 건설사를 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김민수 대표님이 동원 개발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엔 김병수 PD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큰 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대건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정책 수혜라 보면 일단 1등 기업부터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대건설을 좀 소개를 가져왔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부통산 정책에서 수요 억제해서 대규모 공급 쪽으로 아마 방향을 전환하겠다. 아마 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공약에서도 수도권에서만 물량이 150만 호가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 법률 하나가 조금 안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즉, 재건축 쪽으로 조금 숨통을 트일 수 있다. 규제 완화가 시사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비 사업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민간 주도에서 공급을 조금 장려한다라는 이런 공약 때문에 아마 대형 건설사부터 수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 한 30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재건축이 2030년이 된다면 한 486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 이 중에 대충 잡아서 20%만 만약에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러면 연간 한 11만 가구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신규 공급보다도 재건축 쪽으로 조금 많은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실제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GS건설과 함께 21년에 재정비 수주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주액이 둘이 별로 비슷하긴 하지만 둘 다 5조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서. 재건축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종목인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추가로 매출비 중에 26%가 플랜트, 원전 쪽이죠. 플랜트 쪽에서 26%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약 중에 부동산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그 이후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원전 공약 쪽에서도 아마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건축 쪽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모멘텀이 돌아서 원전 쪽으로도 만약에 넘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 쪽으로는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분들이 최근에 정책 수혜주 옥석 가리기 할 때 가장 먼저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현대건설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건축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원전 건설에도 역시 특화되어 있는 현대건설이 양쪽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지난주에 결국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실제로 목요일이죠. 대선 다음 날부터 4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 4만 9천 4백 원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짝 내려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4만 9천 4백 원 정도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로는 6만 원 정도. 전고점이 6만 원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선을 만약에 지나갈 수가 있다면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4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정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고. 김민수 대표님의 동원 개발도 보겠습니다. 동원 개발은 지난달에 아주 바닥을 단단하게 잡고. 이제 조금씩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과거에 좀 그전 연도 실적이 괜찮았을 때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고점을 이어갔는데. 이번에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좀 하향 정체를 받았지만 더 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평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5천 원대 밑에서는 좀 견주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물론 대형주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권 5,250원 정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주봉상에 나왔던 다음 저항대권. 약 한 6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9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개발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 정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똘똘한 중소형 건설사 하나. 그리고 큼직한 선두권에 있는 현대건설, 동원 개발 이렇게 한 종목씩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F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번 주에 어떻게 좀 전략 짜고 계세요? 네, 혹시나 주말 사이에 좀 전쟁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어떨까 싶었는데 더 안 좋은 뉴스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괜히 폴란드 쪽의 국경을 왜 또 타격을 하는지. 왜 또 치는 건지 참, 그렇죠.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나마 종목들이 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숨통은 트이고 있다라고 되면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하고 대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별로 옥석거리를 잘해보자. 김명수 비비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말 간에 해외 악재가 더 심해졌습니다. 해외 악재가 많지만 이번 주는 새 정부의 정책 수혜 쪽 업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새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